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해그스 토익 실전 천재3 주대명입니다. 팟 6 같이 한번 진행해 볼게요. 131번부터 146번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131부터 34까지 이메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팟 6에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팟 7에 준하는 접근법을 해달라고 했어요. 예전처럼 팟 5의 문제를 풀듯이 밑줄 친 문장 4개만 보시고, 그 앞뒤만 보고 답을 찾는 시절은 지났어요. 출제자의 트렌드가 바뀌어가면 수험자의 접근법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변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팟 6가 차지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문제들, 어휘도 그렇고 시제도 그렇고 접속 부사, 그리고 빈칸에 알바지 문장을 넣기도 그렇고, 글 전체적인 흐름이 관여합니다. 밑줄 앞뒤 그 앞문장 뒷문장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예 전체적인 글의 흐름이 관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팟 7처럼 누가 누구에게 왜? 한 부분을 파악하시고, 첫 주부터 읽어가시면서 밑줄을 만나시고 문제를 푸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접근해 볼게요. 처음에 글을 쓴 사람은 P라는 사람이었네요. 글 쓴 사람에 대한 이메일 주소에서 확실히 어떤 정보가 얻어지지 않으면 맨 밑을 한번 먼저 보셔야겠죠. 맨 밑에 보니까 무슨 무슨 텔레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콤 회사의 P라는 직원이 지금 M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M에 대한 정보도 특별한 게 없죠. NC메일 느낌은 그냥 고객, 평범한 고객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목에 보니까 무슨 무슨 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느낌 오네요. 그렇죠? 결국 어떤 텔레콤 회사의 P라는 직원이 고객 M에게 요금 납부와 관련된 부분을 안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걸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1번 부불로 들어갑니다. 알려드립니다. 보면서 고객님의 Monthly Internet Bill, 청구서. 청구서가 그리고 밑줄이 나왔어요. 항상 주어디에 밑줄이 나오면 늘 동사자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시작입니다. 항상 구조적인 거, 문장 전체의 구조가 먼저 확인이 되고 그 뒤에 세부적인 문법적 디테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줄이 무슨 자리인지도 봐야 돼요. 그러면 조금 뒤에 보면 동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수식어 덩어리구나 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죠. 보기를 보니까 각종 다양한 품사들이 배치가 돼 있어요. 수식어 부분이면서 뒤에 나오는 저 수치적인 표현을 끌고서 수식어 덩어리로 갈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보면 문제 파악이 좀 쉬워질 겁니다. 아마 B하고 C 정도 사이에서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totally라는 부사, 왠지 숫자 앞에 부사가 잘 들어가더라 이런 거 많이 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approximately 75%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숫자 앞에 approximately 부사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 아마 부사가 조금 눈길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간과하신 건 형태를 봐도 알겠지만 이렇게 totaled, totaling이 있다는 얘기는 뭔가 total이라는 아이가 동사로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동사로도 쓰는데 이걸 꼭 챙겨 보셔야 되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주기로요. total을 동사로 토익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챙겨 두셔야 돼요. 물론 total이라는 단어는 명사, 동사, 형용사 세 가지의 품사로 쓰이게 되는데 동사로 쓰면 뒤에 금액적인 부분이나 수치적인 부분이 와서 그 정도의 금액이 이르다라는 뜻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는 것처럼 expenses, 비용은 비용인데 totaling less than $10, 10달러가 초과하지 않는, 총 10달러가 초과하지 않는 비용은 따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출제한 바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totaling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물론 형용사로서 total annual cost, 연간 총 비용이라든지 또는 total number of birds, 새가 몇 마리가 있는가, 총 숫자, total number 이렇게도 total cost, total number, 형용사로도 출제합니다. 하지만 동사로서 출제가 되는 것.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트렌드를 보면요. total 자체를 동사 자리에 출제한 적은 없었어요. 동사로는 쓰지만 명사 뒤에 이렇게 어떤 정도 금액에 이르는 해서 분사로서 출제하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우리 해커스 인강을 들으신 이유가 뭐예요? 결국 혼자서 공부할 수 있지만 트렌드를 읽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이런 것도 챙겨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total이 동사로 출제를 한다. 1년에 한 번 정도의 주기로. 밑에 거의 동사 자리보다는 명사 뒤에서 분사의 형태로 출제하고 있다. 까지 챙기시면 그게 바로 최신 경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taling 얼마의 금액에 이르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totaling 이 정도의 금액에 이르는 정구서 비용. 똑같은 패턴으로 출제한 부분입니다. 챙겨두시면 좋겠어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otherwise 그러지 않으면 5%의 수수료. 우리 어떤 연체 수수료 같은 거 있죠? 수수료가 그래서 이런 수수료 부분이 fee가 뒤에 will be added 추가되게 될 겁니다. 동사부분 붙었어요. 매달. 언제까지? 당신의 outstanding balance가 이게 좋겠네요. outstanding balance는 보통 우리가 연체되어 있는 금액.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outstanding 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unpaid. 아직 내지 않은 돈입니다. unpaid가 결국 due date를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overdue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overdue가 되지 않아도 아직 내지 않은 건 outstanding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part 7에서 보면 outstanding 이라는 말 자체가 overdue로 paraphrasing이 되기도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outstanding은 현재 unpaid 상태지 그게 꼭 연체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연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얘기죠. 아무튼 outstanding balance가 뭐뭐 될 때까지 아마 모든 돈을 다 지불하실 때까지 해결하실 때까지 이 정도 국어 맥락은 잡으셨을 거예요. 보기 중에 누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데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 짚어둘 게 있어요. 해석을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맞습니다. 어비 문제니까. 하지만 해석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어둘 게 있어요. 지금 이게 비동사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주어지는 단어들이 전부 다 던던던던던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수동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동태의 동사 어비 문제라고 유형을 정리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이 상태 그대로 해석을 해서 be cancelled 되다, be settled 되다, be insured 되다 해서 해석해도 됩니다. 근데 한국인이 해석을 하다 보면 수동으로 되어 있는 걸 해석을 할 때 가끔 안 되는 건데 끼워 맞춰서 어거지처럼 만들어서 답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가 세팅이 된 즉 수동태가 세팅이 된 상태에서의 동사 어비 문제가 출제가 되면 능동으로 전환해서 푸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합니다. 해석으로 어거지처럼 끼워 맞추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수동태의 주어가 이 아이잖아요. 이 주어 부분을 끌고 가라는 얘기죠. 아예 이 동사들 보기 뒤에 두고 목적어처라. 그래서 능동으로 세팅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동사들의 뜻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웃스탠딩 밸런스를 캔슬하다, 아웃스탠딩 밸런스를 세틀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물론 이렇게 받고 나도 세틀이라는 단어하고 아웃스탠딩 밸런스의 관계가 와닿지 않으면 답이 안 보일 수는 있죠. 만약 그걸 몰라서 못 풀었다면 오늘 세틀에 대한 어휘를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틀이라는 단어 자체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뜻으로는 어떤 문제나 분쟁 따위를 해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미납된 금액이나 외상값 따위를 정산 처리하다는 뜻도 있어요. 물론 또 하나는 주로 자동사로 썼을 때 어떤 지역에 정착하거나 자리를 잡고 살아가다 이런 뜻도 있죠. 세 가지 방향으로 있는데 첫 번째는 보면 settled argument, 제일 많이 쓰는 쓰임이에요. settled problem, 전부 다 이렇게 짝으로 출제가 됐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논쟁거리나 문제를 해결하다 라고 할 때 세틀을 제일 많이 출제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settled account, 이것도 출제했었고요. settled the bill 또는 settled outstanding due. 그래서 결국은 연체된 금액이나 계정, 이때 계정은 은행에서의 계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간 거래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비용들 모두 다 처리해달라는 거죠. 출제가 되면 이렇게 해도 출제가 되죠. 회사가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할 수도 있고 월 단위로 정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미리 자주 이용하는 regular customer 얘기해서 회사의 회계적인 부분에서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번 달 말까지 그간의 외상값을 다 settled account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죠. 또 다른 경우는 회사가 아예 out of business,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이번, 다음 달 말에 영업을 종료하게 되니까 그 안에 외상값이나 모든 걸 다 정산하시고 맡겨둔 물건 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도 settled account를 출제하죠. 그래서 settled account도 한번 주목해 두세요. 또 하나는 settled in 어디 어디 지역하며 그 지역에 정착하고 자리 잡고 살아가다라는 식으로도 씁니다. settled과 관련해서 영화 같은 데 보다가도 자주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떠돌아다니다가 he settled in 무슨 무슨 small town 하면 어느 조용한 도시에서 자리를 잡고 완전히 정착하고 결혼해서 아이 딸 놓고 살았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settled이기도 합니다. 우리 흔히 뭐 propose 한다고 그러죠. will you marry me? 나과 결혼할래요? 라고 했을 때 거절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I'm not ready to settle down. 아직은 가정을 꾸리고 settle down. 정착해서 살 생각이 아직은 없다. 이런 식이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알맞은 문장 찾기의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제의 유형은 독해 유형에서가 사실은 더 가깝죠. 더 정확히 말하면 장문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는 사람의 시선과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앞 문장 뒤에 어떤 문장을 넣고 뒤에 문장과 이어줬을 때 가장 자연스러울까? 플루언트하게 넘어갈까? 그걸 찾아주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글을 쓰는 사람의 시선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앞에 문장을 읽고 뒤 문장을 읽은 다음 보기 4개를 다 읽고 가장 좋은 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다른 요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 4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각 문제별로 최소 1분 이상은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주목할 게 있긴 있습니다. Part 6에 알맞은 문장을 넣기는 앞뒤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서 풀 대 지시어에 주목하시는 게 좋아요. 이 문제의 보기들도 보면 This 이런 식으로 그렇죠? 또는 여기서도 This 이런 식으로 지시어들이 좀 보이죠? 이런 지시어들을 잘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시면 정답을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죠. 즉, 이 지시어는 반드시 앞에 언급한 어떤 대상이 있어야 This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A 프로그램이 언급이 돼야 그 뒤에 This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이란 말이 연결될 수 있죠. 결국 This가 연결된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단어를 끌고 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앞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아이랑 연결이 되면서 의미가 자연스러운 걸 찾으면 정답으로 쉽게 갈 수 있죠. 한 문장 읽어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연체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쯤에서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뭘 권하고 싶으냐면 저희 회사에서는 자동으로 돈이 나가는 시스템 Automatic Payment System 자동이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지금처럼 돈이 안 나가서 연체될 수 있으니 돈을 넣는 데까지 내세요라 이런 통보되는 안내 메시지도 받을 필요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밑줄이 지나고 나서 단순히 웹사이트에 들어줘서 이거 선택하시고 오토매틱을 클릭만 하시면 그 다음 달부터 적용되니까 이제 돈 내는 거에 대해서는 Forget about it 까먹고 사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소개했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연결이 돼요. 그럼 이 중간에 진검자리처럼 들어가야 될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시스템을 소개했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으니 이 시스템의 장점이나 이 시스템의 편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추가적인 정보 정도 들어가면 이어지겠다 싶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시스템이 당신이 빠른 서비스를 받는 데 영향을 준다. 자동으로 돈을 내는 시스템하고 서비스의 속도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죠. 이거는 탈락. B를 가보니까 The money you owe 내야 되는 돈이 Will be paid 나가게 될 거예요. On a scheduled date 날짜가 정해진 날짜 매달 25일 또는 매달 30일 딱 정해놓은 날짜에 어떻게 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바로 이 This means라는 부분이 뭘 말하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Payment System을 말하는 거죠. 이걸 잡아내시면 아 여기가 정답이구나 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를 내는 ETS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이렇게 지시어의 부분을 잘 인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ETS는 TOEFL도 내고 SAT도 내고 GR도 내죠. TOEFL에서 도케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지시어가 뭘 지친가 찾아봐 라는 거 굉장히 주목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출제 기간이다 보니까 토익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간 토익의 시험에는 이 유형이 없었어요. 도케에서도 디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찾아보라는 유형이 없었어요. 그게 간접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유형에서는 이 지시어가 뭘 지칭하는지 아는가를 정말 간접적으로 물어보는데 상당히 자주 관여합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트렌드나 그 사람의 코드를 잘 읽으세요. 출제자의 스타일에 맞게 수험자가 맞춤형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출제자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면 여러분도 보수적인 시선으로 지문을 자꾸 보셔야 되고 출제자가 진보적인 성향이 있으면 진보적인 시선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춤형 학습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연간 출제자의 스타일과 이런 어떤 스타일의 태도를 분석한 전문가의 말을 믿으세요. 그래서 이 지시어가 상당히 중요하게 이 문제에서는 쓰일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돈을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고객이 어? 그거 좋은데? 하니까 그 뒤에 그렇게 하시려면 웹사이트에서 단순히 클릭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장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예요. 자 34번 문제는 만약에 If you feel that there has been a building error 만약에 청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신다면 당신은 삐 합니다. 주어대지 동사 자리죠. 일단 보기에 동사들이 쭉 깔려 있어요. 동사 아닌 것도 보이기는 합니다만 자 근데 주어진 단어가 encourage예요. 근데 동사의 문법적 요소를 좀 묻고 있는데 그 뒤에 주목할 게 바로 투부정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encourage의 동사의 구조적인 부분을 조금 아시는 분은 저 투부정사를 보는 순간 이 문제는 끝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encourage는 뒤에 투부정사를 바로 갖지 않습니다. 그럼 뭐야? 답이 안 된다는 소리야? 아니에요.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건 encourage 밖에 없어요. 근데 encourage 투두라는 구조는 없어요. encourage는 encourage somebody 투두로만 씁니다. 그 말은 somebody가 앞에 나가서 수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었고 100% 구조적 문제인데 주인공은 encourage의 구조를 알고 있는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정리는 사실 투부정사에서 초점을 잡으면 쉬워집니다. ask somebody 투두 동사의 구조 문제에 해당됩니다. ask somebody 투두처럼 누구에게 투두하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다의 계열들은 대부분이 다 뒤에 투부정사를 보호로 취하게 돼요. ask somebody 투두 require somebody 투두 여기 나오는 것처럼 encourage somebody 투두 근데 이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유형은 세 가지인데 보통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 투두를 주고 수동을 선택하게 만드는 문제 제일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be expected 뒤에 투두가 바로 따라 붙는 걸 고르는 문제 가끔 능동으로도 출제돼요. 능동으로는 expect somebody 뒤에 보호로 투두가 오는 걸 알고 있는가 문제 그래서 세 가지가 다 같은 유형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부터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문제도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예요. 비동사까지 포함해서 테를 물었다뿐이지 똑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출제된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 출제된 애들이 이런 애들입니다. 특히 be asked 투두 be required 투두 여러분들은 제가 삼총사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너무너무 자주 나와서 그래서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도 제가 소개해 놓고 있죠. encourage도 이 구조롭게 유명한 녀석입니다. 정리 한번 해두세요. be asked 투두 be required 투두 be expected 고전적인 삼총사 하지만 이거 외에도 be invited be advised to do be reminded 도 잘 보이니까 이 정도는 정리해 두세요.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필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리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be encouraged 투두 한번 읽어볼까요? be encouraged 투두 정리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35분부터 38번으로 넘어갑니다. 35번 38번 문제는 아프라이즘 광고였습니다. 어떤 글인지 한번 보죠. 누가 누구에게 뭘 광고하는지 파악하고 들어가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파스 6는 파스 7에 준하는 접근법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무슨 무슨 밸리 랭치 랭치는 우리 좀 약간 시골에 있는 꼭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말도 뛰어나오고 양도 뛰어놓는 목장 같은 거 있죠. 목장 같은 데를 랭치라고 합니다. 랭치 그래서 이 랭치에서는 아주 좋은 자리에요. 뭐하게 take a horse riding holiday 아 이거 목장에서요. 말을 키우는 목장에서 고객들한테 주말에 또는 연휴에 또는 연휴에 헐리데이에 말타로 놀러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 파악해놓고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말타로 오세요 하면서 discover the beauty of surrounding area 주변의 아름다움도 만끽하시고요. 우리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이죠. 그래서 명령문이고 그리고 and가 나옵니다. and 뒤에 밑줄이 나오면 항상 저 and가 주인공입니다. and는 여러분 아시죠? 병치구조를 가져요. 등이 접속 삽니다. 병치구조라는 건 동일한 품사나 동일한 문장구조가 나열되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누구하고 누구의 나열이냐가 중요합니다. and 앞에 바로 surrounding area가 있다고 밑줄도 그냥 명사 자리지 해가지고 명사 명사 뭐 보긴 없습니다만 있으면 또 덥석 물겠죠. 그럴 수도 있죠. 명사 and 명사 갈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명사 앞쪽에 나오는 동사와 같이 주목해서 동사 and 동사로 갈 수도 있어요. 그쪽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석이 관여합니다. 병치 문제는 등이 접속사 뒤에 병치 문제는 해석이 관여합니다. 해석을 통해서 맥락상 누구와 누가 이어지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discover 하세요. 그리고 learn 하세요. 가 제일 자연스럽죠.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 두 개가 나열된 구조입니다. 병치에 대한 부분도 정리 잘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 동사가 나열된 케이스 여기서 추가 팁 하나 더 드리면 동사와 동사가 나열이 될 때 and로 연결되는 경우는 and의 속성상 항상 일어난 순서대로만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했다 그리고 한다 또는 했다 그리고 할 것이다 는 되지만 할 것이다 그리고 했다 이렇게는 절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and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and가 동사 두 개를 나열할 때는 수, 퇴, 시제 다 봐야 되지만 특히 시제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니까 기억 잘해 두세요. 다음에 그런 문제 나올 때 또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지금은 명령문 두 개 나열됐습니다. 36번은 이어지죠. 자 밑줄이 있어요. 보기를 보니까 부사에 접속사에 접속사 뭐 이렇게 다양한 품사들이 일단 좀 깔려면 구조를 먼저 보라는 시그널입니다. 이건 해석으로 덤비지 말고 일단 구조부터 봐라는 얘기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대로 따라가셔야 시간의 낭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뒤의 구조를 보니까 you like writing 에서 주어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월을 지나서 쭉 가면 콤마가 나오고 또 다른 주어동사가 나오죠. 일단 부사절인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밑줄 주어동사 콤마 주어동사 이 구조는 100% 부사절의 구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정리해 드리면 그죠? 구조적으로 밑줄 주어동사 그리고 콤마 주어동사 이런 구조는 부사절 구조입니다. 웬 주어동사 할 때 주어는 동사 할 겁니다. 비카우즈 주어동사 하기 때문에 주어는 동사합니다. 이런 구조가 100% 부사절이죠. 자 일단 부사절의 구조예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부사절 접속사를 찾으면 일단 2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부사절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부사절 문제 다 알아볼 수 있죠.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단서가 있으면 여기에 주목하세요. 여러분 웨더라는 녀석이 5월과 친한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이 이란 뜻입니다. 사실은 이 웨더라는 녀석이 부사절로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명사절에서 훨씬 더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명사절과 부사절 양쪽에서 이 아이에 대한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휘 하나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fulfill 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아닌데 뒤에 또 문제 이어지니까 fulfill 이런 단어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full 이란 단어가 가득한 아니죠? feel 이란 단어가 가득 채우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꽉 다 채우는 거죠. 여기 물동이 있지? 여기다 물 다 채워 이렇게 됐을 때 다 채워 넣는 게 뭐예요? 상대방의 요구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라고 한 대로 다 해주는 것이 바로 fulfill 입니다. 그래서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세 개의 예문을 들어볼게요. fulfill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carry out 동의어 주목하세요. carry out 다 이행하다. fulfill the requirement 작용 요건이나 필요한 조건을 다 충족시키다 할 때는 meet the requirement 또는 satisfy the requirement 랑 같은 의미가 됩니다. fulfill all the orders all the orders 하면 주문이죠. 주문 내용이나 모든 명령의 내용 이것은 주문이라고 보시면 고객이 원하는 거 몇 월 며칠까지 얼마의 물건을 갖다 달라고 했을 때 그걸 fulfill 해 준다는 얘기는 process on order 주문 내용을 처리해 주다와 같은 뜻이 됩니다. 이것까지 정리 좀 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이어져요. 앞에 문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우리는 모든 장비들이 있고 그 장비들은 당신이 원하는 걸 다 충족시켜 줄 겁니다. 아까 fulfill 배웠으니까 원하시는 걸 다 만족감을 드릴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밑줄이 있고 그 뒤에 문장에는 게다가 당신은 당신의 말을 직접 가져오셔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에 있는 말을 타셔도 되고 직접 말을 끌고 오셔서 여기서 즐기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분명히 인 에디션이라는 아이가 중요하게 여기서는 쓰이고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앞쪽에 장비 얘기하고 말을 직접 가져오세요. 마로 연결되는 정보는 아니에요.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직접 가져오셔도 됩니다. 만약 여기에 장비를 직접 가져오셔도 된다는 얘기는 장비를 우리 목장에 있는 장비를 써도 되지만 당신이 장비를 들고 오셔도 됩니다. 라는 얘기로 갈 수도 있어요. 얘는 그쪽 전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장비는 아주 좋다라고 얘기했고 말을 직접 가져오셔도 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앞쪽 덩어리에 뒤쪽 덩어리가 별개로 추가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연계성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밑줄은 앞에 장비 쪽 얘기에 대한 약간 추가적인 정보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아까 파스 6에 알맞은 문장을 넣기 뭐에 주목하라고 했죠? 그렇죠. 지시어에 주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보니까 보기 B에 This가 언급이 됩니다. 이 This에 주목하시면 조금 더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 This가 뭘까요? 결국 앞에서 언급했던 장비를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를 받아준다라고 보면 아주 좋은 장비들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충족시켜 드릴만한 멋진 장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런 장비들이 당신이 말을 타는 경험에 있어서 안전함과 만족감을 동시에 다 드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얘기만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분리시켜서 장비에 대한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을 직접 가져오셔도 된다로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밑줄 앞뒤의 내용이 특별하게 연결되는 고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인에디션이 오늘 주인공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연결어도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오늘 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다음에는 좀 주목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이쪽으로 연결돼요.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만 곁들이는 것. 다음 문제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38번이에요. 인에디션 아까 그 부분이었죠. Should you choose? 이 구조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지만 가정법 도취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가져오기로 자신의 말을 가져오기로 결정하셨다면 부사조 끝났고요. 그 뒤에 We can be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동사. 보기에 동사들 쭉 갈렸죠? 어휘 문제입니다. 자, 뭘 넣을 것인가? 동사 어휘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밑줄 부분만 주목하지 말고 파스 6이기 때문에요. 그 뒷문장, 앞문장의 흐름 다 보셔야 돼요. 자, 말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당신이 여기 계시는 동안 그 말들을 삐해주겠다. 말을 가져오면 말을 뭐 해주겠어요? 말을 잘 보살펴주겠다 정도가 되겠죠. 보기에 보살피다가 없어서 이미 약간 어렵게 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This is because 우리가 있는 곳에는 stable이니까요. 뭐 편안하게 말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겠죠. 이런 부분은 아주 ample space,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where, 관계 부사로 소식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그 말들은 전부 다 잘 careful, 우리가 잘 돌봐. 돌봐준다는 얘기는 뒤에 있네요. 그렇다면 저희가 말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잘 돌봐 드릴 수 있고 말들이 있을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밑줄에 들어갈 건 뭘까요? 자, 이렇게 어휘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제가 어휘 문제는 뭘 보라 했어요? 문장 내 어휘의 연계성. 문장 또는 파스 6이니까 글 전체의 연계성이나 흐름, 플로우를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말을 가져오세요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말들을 삐 해줄게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충분한 공간도 있으니까 공간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말을 가져오시면 공간이 충분하니까 말들을 잘 쉬게 해줄게요라든지 말들이 있을 보금자리를 마련해줄게요 정도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보기 중에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웠죠. 하우스라는 애가 그렇습니다. 하우스라는 애가 거처를 만들어주거나 제공해주다 또는 수용하다 정도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가 오면 말을 갖고 오시면 저희 목장에서 충분히 고객님의 말을 하우스 해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충분한 공간이 있고 거기서 케어 대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상당히 어려운 동사가 될 수 있겠네요. 보통 하우스는요. 뮤지엄이나 박물관 측에서도 많이 써요. 저희 뮤지엄은 하우스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을. 어때요? 박물관 내에 보관하고 소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줄 때도 하우스를 잘 씁니다. 어려운 명사인데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기회 한번 내셨어요. 사전에 하우스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하우스를 들어가면 명사 집만 나와 있지 않아요. 레스토로이라는 뜻으로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우스 와인 들어보셨죠. 하우스 와인은 그 집에서 직접 제조했거나 만드는 와인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좀 싸죠.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하우스, 스테이크 하우스 들어보셨죠? 파스타 하우스, 무슨 무슨 크랩 하우스 들어보셨을까 해서 그겁니다. 레스토랑으로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습니다. 파트 세븐에서 하우스가 무슨 뜻이냐. 만약에 동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레스토랑 고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39번부터 42번으로 넘어갑니다. announcement 공지였어요. 공지 누가 누구에게 뭘 공지하는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얘는 첫 줄부터 문제가 바로 치고 들어왔는데요. 바로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 모르고도 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리찾기였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중요한 공지입니다 하면서 이 홀에서 알려드립니다. 위드 B와 함께. 자 전치사 위드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전치사 위드 뒤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명사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 그래서 아무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풀리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전치사 위드하고 명사의 조합은 한번 보고 갈 게 있습니다. 전치사 위드하고 명사가 같이 붙어서 이렇게 하나의 조합을 구성하면 부사처럼 해석이 됩니다. 약간 그렇죠? 명사를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with easy 하면 좀 편하게 쉽게 easily 이 뜻이고 with comfort 하게 되면 편안하게 comfortably 이 뜻이고 with rigor 하게 되면 약간 regrettably 약간 유감스럽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regrettably이나 comfortably, easily 부사처럼 이 아이들을 인식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드 명사해서란 말이에요. 위드 명사는 그 명사하게 라는 식으로 부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ith rigor은 뭐예요? 약간 유감스럽지만 알려드립니다. 아 좋지 않은 소식을 알리는 거군요. 뒤에 내용을 한번 이어 볼까요? 좋지 않은 소식인데 바로 이 콘서트예요. 콘서트에 수식어가 있죠? Featuring the 무슨 무슨 이 사람이 나오는 게 특징인 거. 어떤 행사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그 행사에 주목하게 되는 거 우리가 Featuring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 출연하는 할 때 어떤 영화에 이번에 그 유명한 배우가 Featuring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그거 Featuring입니다. 이것도 다음에 제가 또 기회 내서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일단 챙겨두시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나오는 이번 콘서트가 Has been cancelled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아팠대요. 병이 들었죠. 그래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Organizer 측에서는 Demit best,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대요. 뭐 하는 게? B 하는 게. 자, 동사의 의미 문제입니다. 뭘 넣을까요? 동사의 의미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Part 6는 글 전체의 흐름을 보되 가끔 동의어 반의어 문제를 많이 냅니다. 지금 금방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아파서 캔슬되었다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캔슬되었다는 말과 이어지는 게 와야 되지 않겠어요? 왜? 캔슬되었다고 부가 설명하잖아요. 캔슬됐는데 주체 측에서는 그 캔슬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은 여기에 캔슬과 똑같은 말인데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걸 찾아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캔슬시켰으니까 그거랑 비슷한 게 뭐예요? 당연히 포스트폰. 물론 캔슬이 포스트폰과 똑같지는 않죠. 하지만 보기 중에는 캔슬에 준하는 느낌을 주는 게 딜레이나 포스트폰 정도밖에 없었어요. 물론 서스펜트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Part 6의 의미 문제는 앞에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 글일 때는 동의어 찾기 문제나 앞에 not이 붙으면 반의어 찾기 문제로 많이 출제합니다. 어차피 어휘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art 7도 그렇고 Part 6도 그렇고 토익에 항상 주목하는 건 여러분의 어휘력입니다. 너의 어휘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 동의어 반의어, 패러프레이징은 항상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캔슬, 포스트폰 연결하는 단순한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금방 제가 해석을 해드렸지만 이 녀석 조금 어렵지 않나요? 이거 한번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DIM이란 단어, DIM이란 단어는 뭐뭐라고 여기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약간 consider과 동의어가 됩니다. 구조도 닮았어요. DIM 뒤에 목적어 나오고 보호가 따라 붙습니다. 목적어에 대해 보호를 쓰죠. 그래서 많이 많은 사람들은 DIM it impossible,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여긴다. 뭐 하는 것이? To do 하는 것이. 가져와 진주의 구조로도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겨우 think나 consider 정도의 동의어로 DIM도 한번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을 위해서 추가 팁 하나 드렸습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41번 문제예요. If you purchase your ticket using cash, 현금으로 티켓을 사셨다면 you'll receive an immediate refund, 바로 환불해드릴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on the other hand, 이런 연결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 연결어를 기준으로 딱 해서 문제를 보시면 만약, 그러니까 on the other hand, 그러나 반면, 그러나 those who paid for ticket with credit card, 그렇죠? 지금 현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현금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credit card, 신용카드로 구입하신 분은 어떻게 될까요? not이 들어갔죠? 그리고 뭐예요? refund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연결된 걸까요? 형용사의 단순한 어휘 문제가 아니라 part 6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연결어 잘 보시고 그 흐름에서 동의어, 반의어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on the other hand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on the other hand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전체의 순점, 역접, 인과에서 이 on the other hand는 다른 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역접의 느낌을 주게 됩니다. 자, 앞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캐시, 현금으로 하시게 되면 immediate refund, 즉각적으로 환불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가 언급이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현금은 즉각 환불해드리고 그러나 반면, 그러나 however 같은 느낌이죠? 그러나 신용카드는 not이 붙었으니까 결국 not이 붙었다? 얘가 상반된 내용이 와야 돼요. 그래서 반의어가 와야 돼, 사실은. 근데 not이 붙었으니까 뭐가 오겠어요? 동의어가 오는 거죠. 동의어에 not이 붙어야 반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요? immediate랑 동의어 찾기 문제입니다. 누구 있어요? immediate랑 같은 거? 그렇죠. prompt입니다.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현금은 즉시 환불됩니다. 그러나 크레딧 카드는 즉시 환불이 안 됩니다. 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요. not을 붙이면 동의어 찾기 문제가 돼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를 통해서 immediate의 반대말을 찾아야 되는데 not이 붙었기 때문에 결국 동의어 찾기 문제가 된 겁니다. 따름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출제자가 어떻게 문제를 낸 건지를 잘 보세요. 그냥 해석해서 그냥 여기만 쳐다보고 푸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앞에 나왔던 캐시는 immediate, 크레딧 카드는 not immediate, immediate 대신에 not prompt를 넣은 겁니다. 방향을 잡고 어떻게 풀어낼지를 알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이제 테스트 3를 하고 있어요. 아직 테스트 10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반복해드릴 거고 계속해서 리드해드릴 테니까 듣고 저 사람이 하는 방식대로만 따라가자라는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자꾸 자신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선이나 접근법을 조금조금씩 더 토익적으로 맞추세요. 토익화 시켜주세요. 최적화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풀고 있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4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42번 역시 알맞은 문장 넣기. 뭐라 했죠? 앞문장, 보기 4개, 뒷문장. 다 읽어보시고 풀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특히 제가 아까 주목하라고 했던 게 있었죠? 지시어에 주목해라. 오늘 계속 지시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앞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모든 분들한테 취소돼서 미안하니까 뭘 준다고 돼 있냐면 20%의 디스카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약하실 때 할인받을 수 있어요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밑줄이 있고 그 뒤로 보니까 hopefully 바라건대 이런 할인이 자, the discount는 앞에 언급한 거 좀 이어주고 있죠. 이런 할인이 여러분의 불편함에 대한 make a for, 보상이죠. 충분한 보상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 이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이 할인 혜택으로 마음 좀 푸시지요라고 이어지니까 이 밑줄은 그냥 별 큰 어떤 어떤 역접이나 어떤 이야기 어떤 전환이 없다, 그죠? 그냥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거죠. A 같은 경우는 We can no longer offer group rate, 그죠? 단체 할인은 더 이상 제공 안 해요. 할인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단체 할인, 물론 얘도 할인이겠습니다만 미안함에 대한 할인을 준다와 연결이 전혀 안 됩니다. A는 안 돼요. B는 We cannot combine this pride reason. 자, this에 주목하라고 했죠? 이 this는 뭐겠어요? 이런 식의 할인 혜택은 바로 앞에 언급했던 이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20%의 할인 혜택을 드릴 겁니다. 해놓고 이러한 this 할인 혜택은 다른 쿠폰이나 다른 프로모션과 결합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이 쿠폰, 이런 할인으로 마음 좀 푸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되죠. 사실 이 부분이 뒤에 문장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약간 그냥 끊겼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할인 혜택을 드릴 겁니다. 대신 이 할인은 다른 할인 혜택과 중복 할인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약간 추가적인 안내 정보 드리는 그런 부분이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개연성이 완전하게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보기 중에 더 나은 게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정답이야 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가끔 그게 안 될 때는 나머지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나마 얘다 이렇게 풀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A도, C도, D도 매력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B 고르는 그런 문제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해드립니다. 이런 할인은 그리고 그 할인으로 지금 디스카운트 얘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문장 3개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식의 라인업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치시어 주목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43번부터 46번 질문 봅니다. 레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역시 편지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가 봅시다. 자, 여기는 편지를 받은 사람에 대한 얘기, 레시피언트에 대한 얘기고 맨 밑에가 편지를 보낸 사람, 샌더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샌더에 대한 부분은 아트 센터니까 아, 예술 뭐죠? 우리 예술 센터, 문화 센터 이런 데서 보냈습니다.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소만 있으면 그냥 이거는 고객이에요. 일반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S라는 사람이 F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첫 줄을 읽으니까 You are godly invited. 아, 좋은 표현이죠. 이거 우리 초대할 때 맨날 쓰는 표현이에요.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이 poetry, 신앙성, recital 알죠?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예전에 포스트에 보면 나훈아 리사이터, 남진 리사이터 이런 거 세대에 너무 안 맞는 얘기였네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리사이터는 원래는 신앙성이지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는 콘서트인데 노래도 부르면서 이야기도 나누는 자신의 인생 얘기도 하다가 갑자기 노래 한 곡 드립니다. 그래서 노래 딱 시작하고 이런 거죠. 역시 시대에 안 맞았나요? 어쨌든 리사이트라는 단어가 약간의 개인이 하는 콘서트, 자기 이야기도 하고, 터크도 하고, 노래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신앙성 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건 뭐 간단합니다, 그렇죠? 결국은 아트센터에서 FC에게 신앙성 행사에 오세요라고 지금 초대하는 초대장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 보죠. 초대합니다, 여기에 라고 하면서 이 행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행사에는 세 명의 Literary World Most Deutsch에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시인들 세 명이 온다라는 거. 아무래도 시인을 설명하는 거니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 네 개 중에서 사람, 그것도 유명한 사람, 시인을 수식할 만한 걸 찾아보면 딱 이 정도밖에 없죠. Promising. 그래서 아마 답은 조금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Promising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Promising이라는 단어는 형용사인데 영용사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Someone or Something is Promising. 즉, 이 Promising 단어는 사람한테도 쓰고 사물한테도 쓴다라는 거. 이번에 새로 만든 제품이 It's Promising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He's Promising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게 포잇의 사람, 시인이잖아요. 사람을 수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애들을 보면 딱히 이렇게 사람을 수식할 만한 애들이 아닙니다. 임박해 있는 어떤 일, 그렇죠? 그리고 Y, 널리 퍼져 있는 소문이나 어떤 유행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Crowded는 그냥 장소가 붐비는 거죠. Crowded Area. 그래서 다 보면 보기 4개 중에 사람을 설명할 만한 게 뒷밖에 없는 거죠. 아,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라고 해서 뜻만 주목하지 마시고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형용사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준이 돼요. 예를 들어서 감정 분사 여러분 들어보셨죠? Satisfied, Pleased, Excited 이런 애들은 100% 사람한테만 쓰죠? 그럼 사물 앞에 그런 애들이 보기 깔리면 그냥 해석도 없이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하세요. 영용사전에 형용사를 찾으면요. 나와 있어요. Somebody is 그 형용사 Something is 그 형용사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이 형용사는 사람에게 쓰는 거구나 사물에 쓰는 거구나 그런 정보도 챙기세요. 사전을 학습하는 활용의 방법도 좀 배우드시면 좋습니다. 자, Promising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래서 A Promising Young Man 전도 유명한 젊은이 또는 A Promising Job A Promising Career 전망이 밝은 직업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Employment Prospect 즉, 우리 앞으로의 취업 시장은 취업에 대한 어떤 전망은 Are Promising하다 이런 것도 출제가 되어서 취업에 대한 어떤 전망이 아주 밝다라고 할 때 Prospects are promising하다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문장 하나는 기억하셔도 되겠죠. 자, Promising까지 챙겨두시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 뒤에 44번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명사업이 문제였는데 이 아이를 풀기 위해서는 앞쪽 첫 단락의 부분도 한번 좀 보셨어야 돼요. 첫 단락을 보면 You are could you invite 이러한 행사에 초대합니다. 지금 이게 신앙송의 행사를 초대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전에 이것들은 이전에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행사라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라면 이전에 행사를 말하는 거죠. 결국 이 자리의 밑줄은 겨우 Recite라는 단어가 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걸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Recite가 똑같은 뜻을 가진 걸 찾으면 당연히 Performance죠. 신앙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연극, 공연을 하는 건 전부 다 Performance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공연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발레 공연하는 것도 전부 다 Performance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 카테고리상 Performance 내에 Recite, 신앙송에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전에 공연이나 행사 이런 거였으니까 Our Past Events도 괜찮고 Our Past Performance도 괜찮겠죠. 결국 쉽게 말하면 Past Recital들을 뭐로 바꿀까? Paraphraising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어 찾기나 상위 카테고리 문제를 어휘를 찾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Part 6 어휘는 항상 앞에 어딘가에 언급됐던 단어의 동의어나 반의어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주목해 주세요. 나머지 어휘는 한번 챙겨보는 정도. 자, 뒤로 계속하죠. 좀 전에 정답이 됐던 문장을 활용해서요. 이전의 행사들은 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Odd Hearing, Odd Hear to 하면 무엇을 준수하다의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좀 더 약간 전통적인 스타일에 초점을 뒀어요. 어떤 규칙을 지켰다기보다 전통적인 시, 전통적인 시의 양식, 전통적인 어떤 신앙송 행사를 약간 준수해 갔다. 약간 전통성을 좀 더 강조해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However. 이런 However는 항상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기준이 돼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Diversity 또는 Diversity, 다양성이죠. 어떤 장르를 다변화시키고 싶다. 이제는 신앙송이라고 시조만 하는 게 아니라 현대시 또는 영미시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섞어서 또는 동요 이런 것까지 섞어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장르들이 조금 더 Shine Through This Time 이번 기회를 통해서 Shine Through니까 좀 더 빛났으면 한다. 즉, 여기서 좀 선보이고 좀 주목받기를 바란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좀 더 다양한 장르들을 이번 행사에서는 좀 시도할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번 초대받은 어떤 시인들은 Discard, 버릴 거래요. 과감히 버릴 거래요. 뭐를 Regular Form, 일반적인 시의 형태 삼행시를 할 때 항상 운율을 맞춘다. 이런 어떤 것들, 그 기준을 완전히 파격적으로 없을 거다. 그리고 Rhyming, 우리 Rhyming이 좋다. 요즘 래퍼, 힙합들 얘기할 때 Rhyming이 좋다, 가사가 되게 좋다는 얘기죠. 가사의 운율감 같은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하면서 연결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Rhyming 패턴 같은 것들도 과감하게 버릴 거래요. 왜? 그러한 패턴들은 뭐의 특징이에요? 바로 Conventional Poetry. 기존의 전통적이고 재래식이고, 예전부터 하던 그런 방식의 Poetry의 특징이니까 그걸 없앤다. 지금 However 뒤로 이어졌지만 사실은 앞뒤 내용이 지금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결국은 좀 더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앞에 기존의 방식과 좀 기존의 방식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글 전체가 좀 퍼져 있지만, Path 6는 어차피 글 전체를 파악으로 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However를 기점으로 이 두 가지가 주목할 정보가 됩니다. 즉, 전통적인 스타일의 이전 행사는 주목했었다. 그리고 기존의 이런 이런 것들은 전통적인 방식인데 그걸 Discard, 버린다 그랬어요. 그럼 기존의 행사는 전통성을 가졌었고, 이번에 시인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을 버린다 했으면 뭔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뭘 어떻게 새롭게 할 건가? 뭔가 대안적인 얘기가 나와야겠죠. 바로 대신, 이번 행사는 대신 그런 전통적인 부분들을 좀 버리고, 장르도 다양하고, 패턴이나 폼도 과감하게 버리고, 대신 뭐 할 거예요? 그들은 어디에? Express Writing, 아주 감성적인 글쓰기로 할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현대적인 문제, 지금 현대 우리가 안고 있는 어떤 인격, 사람들 사이에서의 소통의 부재라든지, 또는 소외된 사람들, 또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그렇죠?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부분, 이런 자연환경,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대적인 이슈들을 표현하는 데 초점을 들 거다.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소재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데,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자신의 표현을 하는 데만 초점, 즉 약간 예술성을 돋보이는 쪽에만 초점을 두지, 그 형식이 얽매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결국은 전통적인 방식이 뭐였어요? 소재도 딱 정해져 있고, 장르.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은 이런 라이밍이라든지, 폼을 중시했는데, 이번 행사는 대신 그런 거 다 없애고,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익스프레시브하게 글을 쓸 것인가, 표현을 얼마나 잘하는가에 대한 표현력에만 초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얘기가 너무 어렵게 가버렸는데, 어쨌든 전통적인 방식과는 이번에 좀 다르게 어떻게 대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글의 전체 흐름은 이전의 행사는 트라디셔널 했고, 컨벤셔널 했지만, 이번 행사는 대신 이렇게 서로 상대 대안적인 부분을 찾는 거였죠. 이게 정답이 된 문제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 4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금방 얘기한 대로 우리의 어떤 작가들, 이번 시인들이죠. 시인들은 기존의 어떤 방식들을 버릴 거예요 하고, 대신 이렇게 할 거야라고 했고, 이 내용 이어서, 포커싱은 서치 타피,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에 포커싱을 두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현재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충격 이런 거죠. 기술에 대한 발전이 문화나 우리의 정서가 따라가지 못하는 시간적인 그 갭, 그렇죠? 그래서 소외될 수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커싱을 두면서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포커싱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그 뒤에 두면서 이게 분사고문, 지금 여기 크게 보면 이게 앞에 덩어리가 분사고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임드, 이 시들은 주어로 갔습니다. 이 시들은 분명 리소네이트, 공명을 울린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의 청중의 가슴을 터칭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시들일까요? 지금 밑줄 앞에, 명사 앞에 지금 수식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기를 보면 한정사 세팅이 돼 있어요. 지시형용사라든지 부정형용사 또는 이렇게 소유격, 소유격,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문제. 근데 이게 나름 또 파스윅스의 트렌드입니다. 바로 파스윅스의 최근 트렌드는 명사 앞에 한정사 선택의 부분을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this를 쓸 거냐, every를 쓸 거냐. this year 오래, every year 매년. 이거 굉장히 국어 문제거든요. 문법적으로는 this year도 되고 every year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글의 흐름상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어느 정도 갖고 있죠. 그래서 each를 쓸래, your를 쓸래, your를 쓸래, their를 쓸래. your problem이냐, their problem이냐에 따라가죠. our 포인터에서 글 전체의 흐름을 이해 못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오늘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앞에 세 명의 시인들을 초대한다고 했었으니까 그들의 시가라고 돼야 되니까, their 고르는. 오늘 좀 가볍게 출제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를 어렵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보기로 한번 넣어봅시다. their를 쓰는 게 아니라 these forms,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시들은 하고 그들의 시들은. 되게 헷갈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시가 뭐 소개되진 않았죠? these 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문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냥 명사가 복수니까 단수는 안 되고 복수를 대야,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part 5고, part 6는 다 되는데 뭐가 더 자연스러워? 글 전체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한정서 선택도 글 전체의 흐름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part 6는 처음부터 끝까지 글 전체의 흐름을 감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독해하세요. 어차피 내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글을 처음 끝까지 읽어가면서 밑줄이 나올 때 밑줄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서 풀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part 6 이렇게 배웠습니다. 첫 번째, 수동태 동사업인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어를 끌어다가 동사들 뒤에 놓고 능동으로 전환해서 푸세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part 6에 알맞은 문장 넘기는 글 전체의 흐름을 잡대해 지시어 주목해달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안 썼습니다만 in addition, also처럼 연결해도 주목하시는데 특히 also가 많이 쓰일 겁니다. 오늘은 못 봤지만 다음에 그리고 시제 주목하셔야 돼요. 시제 가지고 장난을 잘 쳐요. 행사가 앞으로 할 거야 해서 글 전체의 흐름은 앞으로 할 행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 정작 이번 행사에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행사, 사람 많이 와. 내용은 좋은 것 같지만 시제가 이미 일어난 시제로 가버리면 글 전체의 흐름과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의 시제에 맞지 않는 오답을 제가 중요하니까 시제도 꼭 봅니다. 정답을 찾지 못하겠으면 어떡하라고요? 흐름에 맞지 않는 보기를 소고해 나가면 남는 게 그나마 정답이 된다. 이렇게 푸시라고 그랬죠. 문장 내의 어비 문제는 항상 연계성과 흐름을 고려하고 그랬어요. 아까 본 것처럼 어때요? 말을 데리고 오세요. 공간 많이 있어요. 그러니 말들을 보관하고 저희가 잘 관리해 주겠다.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아까 답이 뭐였죠? 하우스. 좀 어려웠죠? 그래서 한 번 더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병치된 얘기를 했습니다. and or butty 밑줄이 나오면 누가 누구랑 연결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바로 앞에 있는 품사를 연결하는 정도의 기초적인 수준도 출제하지만 좀 어려워지려면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누구와 누가 연결되는 건지. 특히 and처럼 동사 두 개를 나열하는 경우는 수, 태, 특히 시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설명 안 드렸지만 다음을 위해서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나열되는 뒤에 to는 잘 생략하는 것도 한 번 추가 포인트로 잡아주세요. with가 명사를 만나면 부사처럼 해석이 된다 했어요. with easy는 easily, with comfort는 comfortable 이런 뜻이 된다. 이것도 한 번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파스틱스의 어비는 항상 뭐예요? 줄 전체의 흐름? 이를 고려하셔야 돼요. 글 전체의 흐름을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역접, 순접, 인과의, 논리건가의 를 잘 보셔야 되지만 또 하나 앞에 언급한 단어의 단순한 동의어, 반의어의 패러프레이지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하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거에 대한 동의어, 반의어의 초점을 두시는 것도 좋아해서 immediate나 prompt나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traditional이나 conventional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초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챙겨보세요. 파스틱스의 최근 트렌드에서 명사 앞에 한정사 선택은 어렵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단수명사 앞에, 복수명사 앞에 디스를 쓸래, 디지를 쓸래 수준이 아니라 글 전체의 흐름상 유월로 갈 거냐, 아월로 갈 거냐, 대열로 갈 거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파스틱스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주시고 파스틱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제자의 의도나 출제 스타일의 변화를 감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시어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잘 따라서 해주시면 좋은 테스트에 대한 준비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